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핸드폰 색상은 무려 29.3%가 응답한 XX이었습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스마트폰 색상 TOP9 어떤 색깔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9위 골드 2.7% 제가 지금 쓰는 핸드폰이 골드입니다. 저도 전 핸드폰이 골드였어요. 뭔가 비싼 느낌도 있고 빛나죠. 8위 레드 3.6% 빨간색 핸드폰 쓰는 친구들 많아요. 저는 써본 적도 없고 주변에 본 적도 없네요. 이게 개성도 강하고 특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써더라고요. 7위 핑크 4.2% 핑크색이 있나요? 핸드폰이? 그럼요. 연핑크도 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쩌고 한 번 시즌 때 나오는 것 같아요. 6위 실버 6.6% 실버 많이 쓰죠. 저도 실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저는 핸드폰 살 때 골드랑 실버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골드. 5위 블루 6.8% 이번에 아이폰이 블루 컬러가 나왔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혹해서 살 뻔했어요. 너무 색깔이 예뻐서. 용달 색깔? 저는 예쁘던데요. 4위 스페이스 그레이 8.0% 스페이스 그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색깔인지 하고 봤는데 약간 애플, 애플워치에서 많이 쓰는 색깔이네요. 되게 뭔가 우주우주 색깔인 것 같아요. 우주 회색 느낌이죠? 약간 그런 느낌? 3위 로즈골드 10.9% 로즈골드도 많이 써본 것 같아요. 핸드폰은. 정확히 무슨 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? 뭔가 골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? 핑크빛이 도니까. 2위 화이트 25.9% 화이트 진짜 많이 쓰죠. 흰색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또 깨끗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화이트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. 그렇죠. 1위 블랙 29.3% 가장 무난한 색깔인 것 같아요. 지금 블랙 쓰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. 저는 블랙은 처음 지금 쓰고 있는데 뭔가 세 보이고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자동차나 다른 전자기기에서 기본적으로 꼽히는 색상인 블랙이랑 화이트가 핸드폰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색깔로 꼽혔네요. 그거 고르면 중간은 가는 것 같아. 요즘 많이 나오는 애플사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색깔들이 되게 더 다양해지잖아요. 근데도 저 같아도 항상 화이트 아니면 블랙을 꼽는 것 같아요.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무슨 색깔을 쓴다. 이 색깔을 쓴다.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이폰 블루 쓰시는 분들 한 번 댓글 달아주세요. 후기.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핸드폰 색깔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흥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